도와따하면 나 중독하니야 다나가 소토 양심이 있나 여기 톰피우스 아래 산적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아이고 나 찬다 까비 풍차하러 가는 거니까 응 무리하지 않아서 해야지 응 턴피 솔저 죽었다 응 72 라이프웨이버 인스턴이랑 같이 들어갈 거 퓨벳 먹이고 딱 들어가주면 좋을텐데 퓨벳 나 공원 아직 너무 멀어 산재조심 퓨벳 아쉽게도 퓨벳 안맞아요 아쉽게도 퓨벳 안맞아요 죽여 죽으면 돼 이거를 못믿어 인스턴 좀 봐줘야지 응 죽였다 죽였다 퓨벳 퓨벳 못먹었다 너무 많다 로맨 지금 풍차 올라가면 존나 때려야되겠어 우리가 흔히 좀 딸리는 편이야 지금 라마아 나쿵옷 개소리 채웠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아 못쫓다 호그한테 밀렸어 호그한테 밀렸어 아 아물네 오케이 일단 할 일 잘했다 좋았다 에이 예 살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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